이거 혹시 오징어게임 BGM을 어디서 들어보겠어요? 이런 중창으로 좀 해줘요, 해줘요 이게 선배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서 저희끼리 하니까 소리가 조금 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경에 깔리는 히히히히히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두 분만 하면 돼요? 아, 죄송한데 세음입니다 어떻게 돼요?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이게 한마디 히히히히 다른 의미로 좀 소름 돋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렇게? 화성이 깨질 때 더 무섭잖아요, 원래 알겠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든지 다 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럼요, 다 돼요, 저 안 되는 거 없어요? 다 돼요 그 음률 중에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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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아 아 아 아 어 좋은데요? rig Pepper 아들 아 아 아 아 출발! 그만해! 이러다가 다 죽어! 형들 너무 잘하신데요, 진짜로? 하야만 이거... 너네끼리 해도 충분했잖아요 아니, 그리고 결국에 그 대사치려고 입밥을 깐 거잖아요, 지금 그걸 하고 싶어서 맵긴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, 근데 이거 사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딱 들으니까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 번 박수를 좀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